경고, 역할 상황극 본놀이 금지, 자기만의 캐릭터 대화 소설 금지, 댓글 침묵놀이 급식충 댓글놀이 금지, 현재 유튜브가 언더테일 캐릭터 본놀이 급식충 댓글놀이 문화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경고, 역할 수가 없단 말이야. 누구인가, 누가 지금 발소리를 내었어? 참으로 딱하구나. 짐이 지금 관심법을 하고 있는데 어찌 발소리를 낼 수 있느냐, 이 미련한 거사! 여보라, 내구는 들어라. 저자의 머릿속에는 마구니가 가득하다. 그 마구니를 때려 죽여라. 엔진. 엔진.